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 멋있는 남자 한번 모시고 왔어요 야 나 이거 만들다가 울뻔 했잖아 진짜 뭐 일단 봅시다 제목 거지 같은 시공창에 들어가는 세상 하나뿐인 핏줄이자 여동생을 혼신의 힘을 다해 건져내는 오빠 원제 여동생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 유일한 흐륙이자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오빠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여동생 아이디로 빌려 쓰는 글이며 애초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본다고 빌린 거니까 동생도 결국엔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저는 41살이고 제 여동생은 32살인데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 남매 배경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의 경우 대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제 나이 16살 때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나이는 7살 쯤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지는 투병 중에 저에게 항상 당부를 하신 게 물론 니 인생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절대 니 엄마랑 동생을 등지면 안된다 명심해라 아버지가 없으면 그때부터 니가 가장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당신이 제정신을 유지하던 때 아들인 저에게 늘 하시던 그런 내용이구요 또 당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도 제 귀에 한 번 더 아빠가 정말 많이 미안하다 니 엄마랑 꽁꽁이 잘 부탁한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는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여자 몸으로 노가다 공사파는 물론이거니와 투잡 쓰리잡 정말이지 이일저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엄청 자식들을 위해서 손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분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더욱 더 일을 갈았고 그런 만큼 대학교는 진작에 포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을 했으며 당시 워라벨 그러니까 뭐 일과 생활 이런건 따질 여유조차 없이 남아있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이 악물고 돈만 벌었습니다 연애도 뭣도 안하고 돈만 벌었어요 그래도 운이 좀 따라주더군요 근무한지 2년 만에 정규직이 됐고 연차도 점점 쌓이면서 자리를 잡아갔는데요 그렇게 제 나이 30살에 어머니가 모은 돈 그리고 제가 모은 돈 끝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보험금 등등등 이 모든걸 합쳐가지고 32평 아파트로 이사도 가고 이제 우리 새 식구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어느 날 밤에 잘 주무시던 엄마가 원인 불면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기도 안 차들군요 이사 온지 1년도 안됐고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이제야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니까 그냥 이거는 정신 유지가 안됐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고 아니 거리에서 웃고 있는 사람만 봐도 저것들은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쳐 웃고 있나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까 이런 제가 절대 제정신으로 볼 수는 없겠죠 여하튼 그렇게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고 저랑 동생 이렇게 두 남매만 남아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동생도 아픔을 잘 이겨냈고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 이후에 좋은 곳에 취접도 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동생은 약 4년 동안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번부터 집에 몇 번 데리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얼핏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 같은데 대화를 할 때 보면 몇몇 단어 선택 그리고 말투 자체에서 뭔가 좀 음?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을 들어주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또 서로가 많이 좋아하는 게 제 눈에도 보이니까 동생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 집에 인사를 갔던 저희 동생한테 그 상대 부모가 고아라는 표현을 썼다 이겁니다 비난을 할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번 다 안 계시는 걸 그걸 가지고 약간 고가운?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왜 부모가 안 계시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게다가 그 불편한 상황을 남자 놈은 계속 방관만 했고 여튼 그렇습니다 얘가 오빠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건지 살짝 눈물을 보이는데 이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뭐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싶었던 그때 그 감정 그게 10년 만에 다시 터져 나오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놈은 당장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했죠 허나 그동안 싸인정이 많아서 그런 건지 얘가 마음을 칼같이 먹기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참고로 동생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내 남친이 사람은 되게 좋아 사람은 참 좋은데 바로 이건데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다른 건 없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는 결단력과 줏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그게 없어요 아 물론 허허시시래 인상도 좋고 그래서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건 맞기 때문에 동생이 하는 말 뜻이 뭔 줄은 저도 알겠으나 이번 일도 그렇고 또 몇 번 봤을 때도 마찬가지 사람이 참 가볍구나 나풀나풀 거리는구나 이거였는데요 역시 제 촉은 틀리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제 동생을 그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아마 동생도 오빠의 걱정이 뭔지 말은 안 하지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이유라며 했단 말이 그 놈이 아빠처럼 자기를 잘 챙겨준다 이건데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저절로 콧방귀가 나오더군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식이 고아 소리를 듣게 내버려 두냐 가벼운 말이든 뭐든 그 말 내뱉은 당사자 바로 죽사발로 만들어야지 그냥 멍때리고 있냐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랬다면 어찌 하셨을 것 같냐 니 오빠이 나도 지금 기분이 이런데 아마 아버지였다면 지금쯤 바로 달려가셨을 거다 라고 했더니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제가 보기엔 얘가요 나이만 먹었지 아직 한참 어림 아니 그냥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흔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지 여러분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이렇게 본인을 아껴주는 좋은 오빠가 곁에 있는데 왜 굳이 자기를 개무시하는 집안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대댓글 한마디로 사서 고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짝 이해도 되는 것이 자기도 동생도 그러니까 자기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리 그지같아도 정이 들어가지고 결단이 안 생기니까 여하튼 동생분 제발 그냥 오빠 말 들으세요 아니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오빠랑 딱 둘이 있는데 그런 오빠 말을 왜 안 들어 어? 왜 안 들어? 들어! 2번 고아라니 이런 미친 것들이 진짜 쳐돌았나 아니 그러는 그쪽 부모들은 부모가 다 살아있답니까? 지들은 고아가 아니래? 어? 또 말이 좋아서 고아지 이거는 에이거 비빌 친정도 없는 애미 애비 없는 년이 왔구나 그냥 딱 이거잖아 와 개열받네 진짜 대댓글 그러게요 저놈이랑 결혼하면 비빌 친정 없다고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할까요?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냥 오빠가 하는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3번 저도 남자지만 이거는 오빠분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만약 아들이 강단이 있고 그런 만큼 눈치가 보이면 아들 여친한테 대놓고 저런 말 절대 못하지 왜? 아들이 바로 난리치고 엎어버릴 게 불보다 뻔하니까 그런데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했고 남친은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다 이거 100%죠 결혼하면 중재 절대 못하고 너만 참으면 돼 우리 부모님이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시겠냐 이 지랄 할 거 눈에 뻔해 보이죠? 오빠 말 들어라 4번 저도 쓰니인 오빠분과 똑같은 마음이라 몇 번의 탈구 후 글 남깁니다 동생분 꼭 보시길 바라요 축복받고 사랑받으며 시작을 한 관계도 살다 보면 수많은 애로사항이 꼽히는 법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덜그럭거리면 그 끝은 더 요란 법석 할 겁니다 그지 같겠죠 두 분 인생 살아오면서 어느 누군가가 다른 이 면전에 대고 고하네?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실 부모 했다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고하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이거는요 그냥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며느리가 딸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딸처럼 보듬을 주고 아까워하는 시부모 만나길 바라요 아깝고 바스러질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면 늘 언제나 사랑만 주는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명심하세요 당신은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딸이고 오빠가 대신 지켜온 소중한 가족이자 동생입니다 대댓글 와씨 명문이다 명문 특히 마지막 줄에 눈물이 다 나오네 진짜 이 글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진짜 답 없는 거야 그건 5번 아니 쓴이 동생 32살 맞아요? 왜 이렇게 지능이 떨어져? 20대 초반이면 20대 초반이면 그래도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세상을 몰라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라도 하지 이거 뭐야 이거 6번 결혼 전부터 이미 친정없는 여자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잘 살 생각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있어도 서러운 게 여자 결혼살인데 아유 얘 어쩜 좋냐 정말 오빠 말 좀 들어라 7번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나이는 고작 7살이었을 테니까 죽음이 뭔지 가정의 부재가 뭔지 전혀 몰랐겠지 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엔 오빠가 정규직 돈 따박따박 갖다 줬을 거고 나중엔 집도 샀으니까 그러니까 어리운 게 뭔지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철없이 자랐을 확률이 되게 높네 아니 자기 친자식도 내다버리는 이 세상에 동생을 키우겠다고 본인 인생을 포기한 오빠가 어딨냐 어?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나이를 똥구멍으로 쳐먹었어? 어? 왜 그래? 8번 16살 그 어린 나이에 가장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그리고 지금껏 잘 살아오신 오빠분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동생은 그냥 알아서 살라고 냅두시고 그저 쓴이가 저는 쓴이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어? 후기 많은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답장을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정말 성공하고 그러나 전부 정독은 했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동생도 글을 봤고 계속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본인도 많이 놀라더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생이 이 글을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해서 동생이 보고 있다는 거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하튼 선택은 동생 본인이 하는 거겠지만 저는요 얘가 그 집에 시집가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몇몇 분들이 오빠가 너무 말리면 안 된다 그러면 세기의 사랑처럼 그렇게 불타는 타령을 하며 더 달라붙는다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또 그렇게 해서 동생에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려주는 것으로 내 몫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은 동생 스스로고 하는 거겠죠 얘도 성인이니까 사실 이 후기글도 동생이 보게 되는 게 살짝 머쓱한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걸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전하는 건 다르니까 그런데 저는 글로 전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고 동생에게 그 글을 보게 한다면 지금 오빠의 마음이 어떤지 더 진정성 있게 전할 수 있고 더불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지금 생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번 글 줄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1번 정말 이 아저씨 우리 오빠면 좋겠다 2번 오빠가 동생 목숨을 살렸네요 진짜 좋은 오빠다 3번 오빠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만큼 동생분도 이 일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서 현명하고 또 현명하게 잘 결정할 거라 생각을 해요 4번 후기 쩐다 동생을 아끼는 게 느껴져요 정말 멋진 오빠야 5번 글쎄 나는 후기 글어보니까 더 안타까운데요 여기 댓글을 봤으면 생각이 심플해져야 되는데 되레 더 많아진다니 아마도 결혼을 하지 싶은데 말이죠 오빠분 마음 고생 좀 하시겠네요 동생은 고생길이 열린 거고 어휴 내 댓글 그래도 이렇게 멋진 오빠의 동생인데 잘 결정하겠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것은 그거 빼면 전부 다 최악 할살 이게 만고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착각을 하는 게 개아가 그거 빼면 참 좋은데 그것만 빼면 참 괜찮은데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연인관계도 그렇고 지인관계도 그렇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사람은 참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보통 다 그래요 그 말이 이 말이라니까 그거 빼면 다 최악인 거야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는 다 거지 같아 아무튼 이 쓴 이 동생분 오바말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치고 저는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야